안녕하세요. 전태일재단 이수호입니다. 상지대학교 개교 6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의 모습으로 발전하기까지 애썼던 많은 분들과 단체들이 떠오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민주화 과정에서 선도적으로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한 학생들과 교수회와 힘을 모은 우리 교수님들이 함께 들고 일어나 학교를 바로잡고 학풍을 올바로 세우려 했던 피나는 노력을 기억합니다. 그때 저는 전교조 간부로 많은 원주지역 교사들과 함께 학부모들을 단체인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 모임 분들과 연대해서 쌓은 많은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그 뒤 몇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만 상지대학의 학생과 교수님들은 어렵게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원주와 광운도를 넘어서 또 굳건히 뿌리를 내리면서 전국을 넘어 세계의 대학으로 발돋움하는 상지대의 모습은 우리 모두의 자랑입니다. 이 자랑이 굳건히 이어지기를 바라며 그 대열에 함께할 수 있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개교 65주년 기념 모금 캠페인이 더 활기차게 진행되기를 바라며 저는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과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을 추천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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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